음악 이번에는 저평가된 도시지역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에 저평가된 땅을 찾는 겁니다. 이제 지목에는 28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이런 게 밭이죠. 아, 논입니다. 논. 여기도 논이 있고, 여기도 논이 있고, 여기도 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적편집도로 하면 바로 확연하게 눈에 띄죠. 여기에 농지는 상업지역이고요. 좌측 위에 농지는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농림지역이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보시면 상업지역이지만 논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논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단층 건물이 지어진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면 고층까지, 초고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는 반면에 단층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값은 작게 측정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땅값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땅값만으로 건물까지도 조금 같이 살 수 있는데 여기 농지는 월세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층이 지어져 있다. 특히나 작은 상가가 있어가지고 건축물이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이 월세가 이자까지 낼 수 있다. 이자 정도의 월세를 조금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 하면 훨씬 좋겠죠. 장기 투자에도 유리하고 어느 정도 단기 투자로도 가능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탐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만큼 월세가 나온다면 더 좋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건물, 토지 이렇게 가격을 각각 측정해서 투자를 하실 때 건물 가격이 50% 이내인 게 가장 좋아요. 고수는 30% 이내를 가장 선호합니다. 거의 땅값에만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가장 선호하죠. 그래서 저평가된 상업지역은 중고층까지 혹은 초고층까지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는 이 상업지역의 가치를 다 못 쓰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평가되어 있는 상업지,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거지역. 그리고 이제 입지를 보실 때 여기 준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색깔이 다른데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제 이종주거지역의 색깔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지, 여기가 상업지역이라면 나중에는 여기는 초고층 건물까지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일조건 사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물 면적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 다음 좋은 게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또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도로변이 굉장히 좋아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렇게 용도지역을 보더라도 핵심 도로 라인이 어딘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이죠. 아무리 상업지역 옆이라 하더라도 이런 농림지역은 이제 오래도록 남을 농지다. 언제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적 편집도와 지도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보는 눈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재는 농지였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건물들이 조금씩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건물이 들어섰다라는 거는 땅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는 유입이 되는데 여기에 건물이 다 들어섰다라는 거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 쓸 수 있는 땅의 용종률을 상향시켜서 인구 밀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공급이 안 되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서 토지의 공급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농림지역이 그때는 다시 쳐다봐도 될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농림지역보다는 또 녹지지역을 먼저 풀 가능성이 높겠죠. 웬만하면 농림자연안경보존지역 이런 데는 천천히 풀린단 말이에요. 후순위가 됩니다.